중간정리가 좀 필요하죠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 우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우선 이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대충 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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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세기 정도입니다 10세기 정도에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가 시작하게 되죠 왕조 시대 초대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망한 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 다윗 시대 때 가장 전성기였죠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솔로몬입니다 자 이 다이커 솔로몬 왕조가 그나마 좀 전성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대충 10세기고요 이전 시기는 사울 이전 시기는 부족 연맹 체제죠 부족 연맹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아니라 부족 국가 시대입니다 부족 연합 도시 국가 시대 자 그래서 10세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데 이게 이 전성기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931년 주정 931년경에 남북이후로 분열되죠 루어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분열되는데 솔로몬 4후에 이후에 점점점 이스라엘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나라가 두쪽이 나니까 점점 나라의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제국들이 하나 둘씩 팽창하기 시작하고 세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제국이 바로 아수르 성경의 이름은 아수르 역사의 이름은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다가 아수르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로 뒤이어 바벨론이야 바벨론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후에 BC 587년에 남유다도 또한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시작되는 거죠 포로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포로기 시절에 구약성경이 점차 완성되어서 가고 그리고 이제 구약성경 전체를 편천하는 과정에서 포로기 신학 바로 이제 메시아 신학이죠 메시아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성경 전체의 편천자의 신학사상이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포로기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사로잡혀가서 포로기 시절을 살고 있게 되고요 그런데 또 바벨론이도 기껏 70년 조금 더 지나서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페르시아를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기억해야 될 왕은 고레스죠 키루스 2세 역사 이름은 고레스 2세가 일어나서 또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요 이때 이스라엘은 귀환을 하게 됩니다 뭐 한 빛이 한 4세기 정도 되는데요 4세기 정도 1, 2, 3차에 나눠서 포로기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는 꽤 깁니다 한 200년 이상 200년 이상 페르시아 시대는 쭉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역량을 좀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많은 성경 책들이 기록됩니다 뭐 에스더, 누에미아, 에스라 뭐 이런 책들이 다 페르시아 시대 때 기록된 책들이죠 자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또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환을 해서 귀환을 해서 또 남유다 유다 지역에 제2성전 건축하고 제2성전기, 이건 제2성전기라고 하죠 제2성전을 또 건축을 하고 뭐 그런 또 정착을 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또 멸망시키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헬라,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은 또 기억해야 될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젊은 나이에 전세계를 또 통일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라서 그리스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이스토텔레스의 제자로서 헬라 사상을, 헬라 철학을 또 곳곳에 동방지역에,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또 뿌리죠 그러면서 헬라 문화와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가 합쳐져서 헬레니즘, 헬레니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이 고대 근동 곳곳에 퍼지게 되면서 공용어가 되고 헬라 문화로 통일시키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헬라 제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쭉 제2성전기가 진행되는데요 뭐 이때 또 이스라엘은 많은 또 신학적인 변역들을 거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신학, 하나님 나라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과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이 기간, 이스라엘이 왕조 기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 포로기를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원래 당연한 거였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신학이에요 하나님 나라 신학을 점점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해서 신정론 신정론은 반드시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뭐 이런 욕기서라든지 뭐 그런 어떤 신학의 재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어쨌든 이런 제2성전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스라엘은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4세의 시대에 이르러 대박해를 겪게 됩니다 대박해 바로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마카비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마카비운동 마카비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마카비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쯤에 로마가 또 일어나서 전세계를 제패하면서 거의 헬라를 거의 헬라시대를 종식시키게 됩니다 헬라시대가 완전히 종식되게 된 그 기간은 악티움 해전으로 그 푸텔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클리오파테라 7세 클리오파테라 7세가 안토니우스와 악티움 해전에서 로마의 옥타비운동을 한판 붙죠 악티움 해전에서 완전히 로마가 헬라 제골을 완전히 끝장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세계에 평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고 선포하는데 그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고 그 팍스 로마나가 약 주전 1세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쭉 이어지게 되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어디까지 살펴봤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바로 마카비운동까지 살펴봤죠 마카비운동까지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24화부터는 이제 로마시대 본격적으로 로마가 어떻게 세력을 얻어가면서 예수님이 오게 되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